대립, 델구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대리입금, 대리구매를 뜻하는데요. SNS를 통해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미 널리 퍼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7월부터 집중 수사를 벌여 도내 대리입금, 대리구매 행위자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SNS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일명 대립, 델구. 대리입금, 대리구매 줄임말인데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널리 알려진 방식입니다. 대리입금은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 지각비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받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주로 게임 아이템이나 아이돌 굿즈를 사고 싶은 마음에 돈을 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이 빌리는 금액은 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미등록 불법 대부업에 속합니다. 특히 적발된 이들은 이자 상환이 지연되면 학생증이나 연락처 같은 개인 신상 정보를 SNS에 올려 전화, 카카오톡 등으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는 등 불법 추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리구매는 청소년이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수료를 받고 대신 구입해 주는 겁니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 등의 유해양물을 대리구매해 주는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적발된 이들 중에는 청소년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가 힘들어지자 용돈 마련 목적으로 담배를 대리구매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부묘멍이를 도용해 전자담배를 구입해 다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는 7월부터 특별수사단과 모니터링 요원을 편성해 집중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대리입금 행위자 11명과 대리구매 행위자 3명 등 총 14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의 대출 규모는 7억 원, 피해자는 1,600여 명에 달합니다. 갈수록 진흥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소년대상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특사경은 개인정보 유출과 폭행, 협박 등 2차 가해 가능성이 있기에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지TV 이슬비입니다. 학생들의 홍보